이런 라인으로 입었을 때 표현을 해드리는데 진짜 어깨끈까지 짓누르지 않도록 전부 다 이런 밝은 레이스를 해몬다를 다 넣어서 가슴 쪽에 이런 디테일 살려서 여기만도 괜찮아 이것만도 괜찮아 여기는 어떻게 저는 진짜 이런 걸 이번에 처음 봐가지고요 무려 4겹이에요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배꼽 선상을 딱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좌우를 4겹으로 한번 싹 눌러주니까 뭐가 좋냐면 배에 힘을 따로 안 줘도 돼요 여기가 쿵 이런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진짜 기가 막힌 라인 다 담아서 고객님 저희 정석영 쇼호스트가 한번 입고선 촬영한 모습 보실래요? 이랬던 배가 이렇게 매끈해졌어요 지금 마르살라커로 입으셨어요 90 사이즈 입으셨을 텐데 저 배에요 저거 장난감이 아니라 와 근데 진짜 드라마 같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선배님이세요 배 없는 줄 알았어 진짜 몰랐어 선배님 죄송하지만 진짜 몰랐어 이게 쉐이퍼빨이구나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컬러가 마르살라 컬러 참 올겨울에도 참 많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특별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르살라는 크리스마스 날 12월에 마르살라 자 근데 저는 그냥 쭉 한번 이 느낌 보시면서 저는 아까 못 보여드렸던 것 중 하나가 이런 브라 기능 다 들어가 있으면서 4스텝에 네 겸으로 복부를 잡아주는데 뒤가 뒤가 진짜 앞권이에요 이 넓은 어깨끈에서부터 어디 하나 치받치지 않게끔 이 패턴을 이게 유럽형의 이 란제리에서 많이 보여지는 기법 절대 두껍진 않아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고 소프트한 느낌이라 압박하진 않지만 묘하게 몸 라인에 싹 착시효과를 주면서 잡아주는 듯 하다가 이런 부분 또 파우넷으로 한번 더 옆구리살을 잡아주고 여기 엉덩이 라인에서 싹 다 덮어줘요 이런 난제리가 있어요 그게 헬스데벨이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특별전으로 마르살라 하나 초콜렛도 가요 그리고 카키 이거 방금 우리 모델분이 착용했던 거죠 그리고 스킨컬러 가요 카키컬러 보셨고 스킨컬러 4세트죠 여러분 6만 9천원에 4세트 7만원으로만 계산해도 4세트 여기에 마지막 블랙컬러까지 하면 여러분 지금 몇 세트예요 지금 5세트예요 7만원으로만 치면 5세트면 사실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보통 쉐이퍼 가격이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브라도 할 필요 없고 니포도 할 필요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전부 단 한 번의 조건으로 해서 혜택가가 7만원 됩니다